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이제 4월이 지나서 4월도 벌써 이제 지금 현재 13일이거든요 벌써 십몇 칠이 지나서 좀 있으면 우리 벌써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학생들은 고 1, 2, 3 상관없이 내신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현재 고1 학생들 특히나 제 수업을 주로 듣는 대상층이 고1이잖아요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일 겁니다 뭐 당연하겠지 그죠?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내 대학교에 반영되는 시험이다 뭐 혹은 뭐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을 볼 텐데 그거의 마음 쪽으로 좀 대차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게 태생적으로 뭐 무대라든가 실전에서 떨리고 이런 거는 뭐 나도 있거든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태생적으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후천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효과가 꽤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선천적으로 시험에서 너무 떠는 스타일이에요 그 스타일을 조금은 후천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시험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시험이 한 2주 많게는 3주 4주까지 남았겠지만 시험기간에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험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히 잘 알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죠?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고 시험기간에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뭐 있냐 게임 이런 거 다 해야 되니? 말해야 되니?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 혹자들은 요즘은 그런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혹자들은 요거를 해야 하는 미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라는 논쟁이 붙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제 생각은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다음에 이어질 두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가보죠?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기입니다 밤새지 좀 마 밤을 두드시 시험기간에 왜 새는 거죠? 밤을 샌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낮에 공부를 안 했겠죠? 그러니까 밤을 샐 겁니다 본인이 이제 혹자들은 나 밤샌다, 나 밤새 공부한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자랑할 거린가? 자기가 낮에 공부 안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밤을 샌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죠? 뭐 이유를 더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자면 이게 학생들이 뭐 청춘만화를 봤나? 뭐 아니면 순정만화를 많이 본 건가? 청춘드라마를 많이 본 건가? 뭐 머리에 이제 흰색 띠 뭐 나는 할 수 있다기 붙이고 밤새서 공부 이런 거에 뭐 로망이 있나? 요즘 21세기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밤을 새면 안 되는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이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대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내 머리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죠 저장의 의미가 큽니다 물론 맞아요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액션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놨던 걸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?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얘네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시험뿐만 아니야 공부도 마찬가지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사고해내고 추론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힘을 써야 되는데 밤을 샌다는 것은 일시적인 시간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효율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특히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밤새는 건 자제하셔야 된다 아니 막말로 수능 전날에 밤새서 수능장 들어갈 거야? 아니잖아 그죠? 밤새는 거는 이 최대한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그 귀여울 나입니까? 그죠? 와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내일 시험인데 밤새 과학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마실게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?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도대체 왜 밤을 새서 공부를 하지? 공부를 이미 거의 다 끝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절대로 밤새지 말라 하거든 밤새지 마세요 대기제? 이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런 애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밤에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밤에 공부를 해요 참 안타깝지만 밤에 공부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도 새벽에 공부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 밤에 공부를 하면 어찌됐건 이 사고를 위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잘래?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거예요? 자면 안 돼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야 그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야 돼 내 수업보다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죠? 절대로 밤새 공부하는 이런 습관을 버리시고 되겠죠? 스타일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밤새지 마세요 너 얘기니? 아니길 바란다 두 번째는 문항수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만들어 그죠?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공부라는 건 사실 그래요 수치화 시키기 좀 어렵거든요 그죠? 근데 이 정량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문제의 수 혹은 페이지 책 권수 이런 거죠 아니면 시간이야 그래서 공부 이퀄 문항수 시간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 근데 실제로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수치화 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집중도 라든가 우리가 얼마나 몰입해서 공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되겠죠? 우리는 이런 대전제가 좀 필요해 공부라는 것 입시 공부라는 것에 공감이 좀 필요한데 대전제 우리의 철학은 많은 것을 공부한다가 아니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르는 것을 없애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했어? 이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다 그 관련 퀘스트는 여기 보이시죠? 여기에 있겠냐? 없어요 몰라? 그런 기능 잘 몰라요 리뷰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따라해봤어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라는 것에 이 접근법을 알아야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 어쨌든 거 모른다 치고 이 문제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문제수가 많으면 말수록 당연히 좋을 수 있으나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이때 동안 풀었던 문제들은 그럼 잘 커버가 되어 있니?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야 뭐 오답노트까지? 고2, 고3은 다루는 교과의 컨텐츠가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필요하죠 근데 고1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네가 틀린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느냐를 반드시 점검하라는 뜻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구경수, 과학, 그 위에 기타 과목 여러 가지 다 하잖아 맞지?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한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욕심일 수 있다 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뭐 천문제, 만문제 이렇게 풀려는 것보다 천문제를 풀든 이천문제를 풀든 그 안에 있는 문항수에서 모르는 걸 없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달라는 거야 저는 제가 풀었던 모든 문제의 피드백이 완벽하고 모든 문제를 보기를 수정했고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오해할 만한 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되겠죠? 그래서 반드시 오고 지켜주시고요 되겠지? 그래서 우리는 시험기간에 첫 번째 정리할게 밤새지 말자 그죠? 우리는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너가 80의 양이 있을 때 80을 100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으로 만들어서 60밖에 못 꺼낼 바에 이 80의 이 4를 이용해서 80을 모두 끄집어내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하자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문항수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들은 이 문제수와 시간을 지칭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챙길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내 바람입니다 되겠죠?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점수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? 고생 많으셨고 캐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